형 우리 노래방 점수 내기 하자 점수 내기 하자 내기는 못 넣을 건데 그거 어때 딱밤 내기 되게 연기 큽니다 지금 아니? 노래는 이럴 때 이런 게 나아 나는 곤드레 만드레 할게 너 이거 하고 목신이 많아 양심껏 해 진짜 사랑해 넌 마늘에 사랑해 넌 마늘에 나는 취해버렸어 나의 시작에 돌아와 이렇게 이거 불렀다 하면 그냥 99주는 거 같은데 아니야 텐션 높은 게 나이 형 텐션이 아닌데 이게 나는 사랑을 어찌 보조로 사랑의 배털이 갈라간다 봐요 당첨자체 못 살아 좀만 나는 못 살아 당신들 사는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지켜줘요 사랑의 배털이 갈라간다 봐요 하나뿐인 내 사랑으로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란 겁니다 이거 내가 진 거 같아 또 안 나와요 mixer 크기 바쿠니까? 게임 못하는 거 같은데 완전 사사로운 감정 같지만 나 저번에 미간을 못 때렸어 배터리는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왜 올라가서 때려? 그래서 안에서 때리겠지. 아 근데 안이 별로 안 아프네. 심장 찍은데? 말한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한 곡 더 할래? 우리 둘이 할까? 그러니까 그냥 거치만 돌리고 그냥 둘이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하루 만지는 네 눈 가슴 속에 더! 드디어!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천 년이 가도 난 너란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길 때 눈에 눈에 면을 내가 동의 안 해. 아 씨. 이승 마이 송. 잘 안 들리지? 우리 힘을 빼고 불러야 돼. 이제 감독님 같이 해요. 옥지? 내가 내가 수비할게. 어어. 내가 내가 수비하는 게 나아. 내가 내가 다리가 길어서 수비 좀 편해. 아 그래.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나이스. 어! 잠깐만. 아 눈 찔렀어. 아 눈 찔렀어. 여기서. 골키퍼 나고. 너 골키퍼인 줄 알았어 아까. 아 잘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아유. 얘 다리도 길다고 해서. 정환이 나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장성가 장성가. 마이. 오케이 마이. 으아이. 으아이. 먹, 먹기 전에 알려야지. 으아아아아! 어이야 이게 들어가? 야. 으아아. 아 어떻하지 이거? 어이건. 었있 honorary. 으아. 근데 넘어지는 소리까지. 이거 렌즈 괜찮나? 그 가생이 쪽은 사실 좀...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일단 한 게임을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갈까요? 마냥 너무 놀러 온 것 같다. 가발도 써야 되나? 네, 준비하죠. 아, 오늘 후격서 많이 만들어졌네. 아까 노래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별했다는 건 똥 얘기 많이 하지 마요. 아, 그럴까? 어, 다시 만날 거야. 내가 니 아프다는 걸 보여줄게. 이따 좀 울자. 아니야.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 아, 구두를 못 잡겠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렌즈 어떡해요. 아... 진짜 괜찮아? 감독님, 거기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제가? 감독님 거? 한 명씩 하나씩 찍으면 안 돼요? 되게 길어 보이니까. 하나, 둘, 셋. 해드색, 해드색 끼는 게 있다. 아, 잠시만. 좋아.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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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모아놓고 있어. 이거 추억이잖아. 바로 게임을 시해야 구만. 네, 네, 네. 아, 랜덤이구나? 그럼요. 난 이것도 게임인 줄 알았네 방금. 내일 광군도 괜찮겠어요. 뭐 어때? 아니, 막 틀어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야? 예,urun 못 Watts. 한 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녁 식사 때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나 점심도 못 먹었어. 너무 배고프던데? 아까 뭐 먹고 있던데? 근데 하나 질 때마다 이긴 사람이 분장해지고 있어. 오케이, 빨리 하자.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 분장할 때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쓰고 있을까, 마스크? 너는 본인 사람들이 많잖아. 너는 반말이잖아. 형은 묻힌다며. 아, 맞다. 맞어. 그치? 생각해보니까 당황했어.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저는 2번. 2번으로 치지? 너부터 해? 너는 반말이고. 아, 형부터 해. 아, 씨. 형, 형. 형부터 해. 너로 할까, 그냥 우리가 다? 아, 형, 형부터 해, 형부터 해. 그럴까? 형부터 하면 와야 돼요? 시, 작. 엘사. 손흥민. 아이유. 페토벤. 간디. 스티브 잡스. 박진영. 유재석. 아, 너무 쉬웠어. 아, 백종원. 백종원. 끝. 3초가 이렇게 빠른가? 1초였던 것 같은데? 아, 나 엘사에서 깜짝 놀랐어. 알았어. 조시아, 그러면 그 분장 카운트를 이겨줄게. 어? 누가 했지? 아, 베토벤이라 그랬지, 너 저거. 모짜르트, 모짜르트. 베토벤이라 그랬어. 베토벤. 고마워. 와, 나 그냥 넘어갈 뻔했네. 내가 당황해서. 5초 주는 거야? 5초 세. 2, 4, 1, 2, 3, 4, 5, 끝. 뭐야, 뭐야, 뭐야. 5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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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발 집은 것부터 난 실망했어. 장기수. 그치? 다비치의 두 번 다시 바람 빚지 마. 땡. 아! 김정환. 여성시대 다비치. 다비치 여성시대. 아,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 김정환.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성공! 아, 이거 3개 맞춰야지 가는 거잖아. 3개야? 아, 너 왜 그래. 아, 시코팬이야, 또 진짜. 김정환. 에스파 넥스트레벨. 이름이 있는 거 아닐까? 아, 장난하네. 3개, 3개. 아, 5판 3순. 약간 말소리면은. 말인데? 던질 수가 없는데 말을? 몰라서? 조금 더 드려야 할 줄 알지 않을까? 응응. 더 느려지네. 아! 와, 뭔가 요디제이 뻥디스파레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이거 별방인데, 이거. 장혜수, 클론. 네. 장혜수, DJD 혹시? 네. 장혜수, 클론. 네. 장혜수, DJD 혹시? 아, 나 알았다. 김정환. 코요테, 순정. 오, 정답! 아, 너 잘한다, 이거. 그러면은 3대0. 3대0, 끝! 오케이. 잠깐만, 이따 끝나고 샤워할 거지. 샤워하고 뭐야, 치사하지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5초로 그렇게 셌냐? 정윤이 너 안 치니? 지금 7초 지났어. 와, 진짜 너무하는. 근데 옛날에 이런 머리를 해보고 싶었어. 난 이런 거 좋아해. 난 빨리 여기다가 여친 쓰고 싶거든. 자, 13번. 아, 13번? 오, 사람 없잖아! 사람 없지! 근데 무성이지, 무성이지 이거. 아니, 이거. 잘 안 주셔야지.